자 마지막으로 진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예전에는 종아리 보톡스를 맞을 때 하이힐을 신는다는 가정하에 종아리 보톡스를 맞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플랫슈즈나 운동화도 굉장히 많이 신죠. 안녕하세요. 아름쌤이에요. 오늘은 종아리 보톡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맨 처음 미용시술계에 들어왔을 때 종아리 보톡스에 대해서 좀 난해하고 어려웠던 점이 있었어요. 과연 어떤 모양이 예쁜 종아리 모양인가 하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일단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알통은 이 사진에 많이 있어요. 자 여기 여기가 불룩하잖아요. 여기에 막 놓고 싶어집니다. 예 좋았어. 여기 불룩 튀어나온 곳에 넣자. 자 그런데 해보신 원장님들은 아시겠지만 놓은 자리만 이렇게 쑥 페이듯이 들어가기가 쉬워요. 사람마다 보톡스 반응이 다 다르니까요. 그런데 여기가 쑥 들어가면 다리가 울퉁불퉁하게 돼 보일 수 있어요. 그림을 제가 그림판으로 그렸는데 너무 못 그려서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페임을 몇 번 걷다 보면 아 이거 안되겠네 이거 책에 나온 대로 하면 안되겠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좀 고루고루 우다다다다다다 한번 놔보자 이런 생각입니다. 이 사진처럼요. 자 이제 이렇게 하면 좀 낫기는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마다 반응이 다 달라요. 그래서 결과가 또 완벽하지가 않아요. 또 내 맘대로 예측한 대로 안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또 고민고민 했죠. 그러다가 제 어록중에 이런 게 있죠. 예측할 수 없는 것을 예측하지 마. 넌 볼 수 없는 것을 넌 보지 마라. 제가 예측이 안되는 걸 자꾸 예측하려고 하니까 어려웠던 거예요. 그때 상암동에서 개업한 제 친구가 한 달 후에 다시 리터치를 해봐라. 모양 잡는데 좋더라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래서 지금은 일부를 안겨두었다가 근육이 줄어든 모양을 뜨고 다시 해주었어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울퉁불퉁은 이제 졸업을 했어요. 자 이제 알통이 줄고 울퉁불퉁함도 사라졌으니까 얼마나 예쁜 종아리가 됐을지 같이 사진 한번 봅시다. 자 제가 파란색으로 이제 줄어든 모양을 가려봤어요. 알통을 없앴어요. 자 이제 알통을 없애는데 뭔가 묘하네요. 아 이런 이런 오다리가 되어버렸네요. 완전 오다리가 되어버렸네요. 왜 그랬을까요? 바깥쪽은 그대로인데 안쪽만 줄이니까 오다리처럼 휘어보이네요. 자 이제 왜 그런지 알았으니까 바깥쪽도 같이 줄여봅시다. 어떻게? 이렇게 우다다다다다다다 안쪽 바깥쪽을 우다다다 놔서요. 자 좋았어. 이제 완벽할 거예요. 이제 얼마나 줄었나 사진을 볼까요? 뿅! 그림이 계속 후진해요. 죄송합니다. 자 이 사진을 보니까 이제 뭔가 된 것 같기도 하네요. 안쪽도 줄고 바깥쪽도 줄고 가자미인지 넓친지 하는 이 근육이 다 줄었잖아요. 그럼 된 걸까요? 자 이제 눈을 좀 내려서 아래를 봅시다. 아 이게 뭔가요. 발목이 두껍네요. 발목이 두꺼워요. 종아리가 위에서 아래까지 이제 통짜가 됐는데요. 왜 그런지 다시 해부학으로 돌아가 봅시다. 자 가자미근 말고도 근육이 많이 있었네요. 어떤 사람들은 가자미근만 뿅뿅 이렇게 알통이 나와 있을 수도 있지만 다른 분들은 밑에 있는 종아리 발목 쪽에 있는 근육이 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는 종아리 보톡스를 오랫동안 맞아왔던 분들은 발목이 점점 두꺼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종아리의 큰 근육이 힘을 못 쓰니까 주변의 작은 근육들이 계속 발달해서 그럴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왜 그런지 알았으니까 발목까지 보톡스를 맞아 봅시다. 자 그런데 잠깐 이제 의문점이 하나 떠오릅니다. 아니 이런 작은 근육에 보톡스를 맞으면 못 걷는 거 아니에요? 아 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적당히 조금씩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내가 종아리 보톡스를 맞아서 슈퍼모델 다리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해요. 물론 내가 미인대를 나가야 된다든지 이런 특수한 케이스가 있을 수가 있지만 다리를 엄청나게 가늘게 한다는 생각보다 울퉁불퉁한 남성적인 다리가 있다면 부드럽게 여성스러운 라인으로 좀 더 간다. 이런 생각으로 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에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용량을 설정해서 두 번에 걸쳐서 나누어 맞으면 큰 문제 없이 맞을 수가 있어요. 단 본업이 댄서거나 피겨선수거나 해서 섬세한 동작이 필요한 경우 또 이런 걸로 대학교 면접이나 오디션이 얼마 안 남은 경우 갑자기 보톡스로 힘을 빼면 그런 섬세한 동작을 할 수가 없겠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일 바로 직전에는 뭐든지 안 하는 게 좋아요. 자 제가 최종으로 그림판으로 그린 그림을 보실게요. 저도 이제 앞으로 그림을 좀 잘 그리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타블렛을 사두긴 했는데 뭐 연습을 안 하고 있어가지고. 자 오늘은 마우스로 그림을 그렸는데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다리가 예뻐지면 되겠죠? 이런 스타일로. 자 마지막으로 진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예전에는 종아리 보톡스를 맞을 때 하이힐을 신는다는 가정하에 종아리 보톡스를 맞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플랫슈즈나 운동화도 굉장히 많이 신죠? 따라서 까치발을 들고 디자인을 하는 것은 예전부터 해왔던 거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까치발을 들지 않았을 때 근육의 모양도 반드시 확인을 해야 예쁜 종아리 모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자미근만 줄일 거야. 라고 생각하면 까치발을 들었을 때 모양만으로 충분할 수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자미근말고 주변의 근육도 같이 조화로울지 평가하기 위해서는 발을 들지 않았을 때도 반드시 체크를 해보는 게 좋겠어요. 자 오늘 종아리 보톡스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질문들이 마구마구 떠오르실 거예요. 그거는 다음에 종아리 쿨탐이 돌아왔을 때 말씀을 드릴 거고요.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는데 저는 여러분의 댓글을 모두 다 읽습니다. 그리고 늦더라도 답변 댓글을 다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 주시면 답변을 다 해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인스타까지 자 1분근왕입니다. 제가 이번에 캐논 M50이라는 카메라를 샀는데요. 유튜브용으로 사용도 할 겸 갖고 싶은 마음에 소유욕 때문에 구입을 했어요. 뷰티 유튜버들이 캐논의 M50이라는 카메라를 많이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제가 제 얼굴을 찍어보니까 역시 이렇게 잘 나오는 카메라는 뷰티하신 분들만 사용해야 되겠구나 하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자 뷰티해질 때까지 아니 다음 생까지 장롱 속에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흐흐 뷰티